정기선 미션 정기선 이거 귀향도 너무 나이 먹팀입니다 이거 여구로 따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적가야 된다며 깔았는데도 조금 뻔하면 중요한다고 합니다 호수 탑 아쉬운데? 나 독트로 만나면 호수가 딱 깼는데? GS 놓치잖아 근데 무뱅아? 1VS 1 오 이거 또 안되겠네요 괜찮은 시간이냐 네 와 왜왜왜왜 요즘 카미론 4렙에 렌즈 사 진짜 드럽다 지원이 등판 아니 컴퓨터 아콜리 성대법 안녕히 계세요 오 오 들어봐 아니 컴퓨터 W 말 안돼 말이 돼 저게 이 자식이 아랭이 돼 제부팅 안마신다